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 벌써 여섯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자산시장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관점에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투자를 성공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분석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면서 분석의 중요성을 금방 강조드렸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캔들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추세를 통해서 우리가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을 설명해 드렸던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보조지표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보조지표 하면서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에서 우리가 보조지표를 통해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보조지표를 통했을 때 또 타점이 또 상당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보조지표를 통한 타점 기법, 매매 기법을 오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이렇게 변동성이 갖춰있는 형태가 나타나주고 있는데 지금 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를 보시게 되면 코스피 일봉지수가 상당히 박스권에서 갇혀가지고 움직임이 엄청나게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이 지수 자체가 지금 상태가 방향성을 잃고 있어요. 지금 읽고 있는데 아마 오늘 나올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음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위아래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상태에서는 이 기법 상태로는 여기서 은봉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나와줬습니다. 상승 추세 나와주고 이 고점에서 박스를 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이 지지선 이탈하지 않게 되면은 충분히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증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섹터의 움직임이 참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엔비디아 실적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난 변동성을 겪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어떻게 타점을 잡아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 한번 또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선 엔지니어링 차트거든요. 한선 엔지니어링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이 자리, 이 자리가 돌파 캔들이었다. 돌파 나온 캔들이었다. 이 캔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박스권을, 가상의 박스권을 설정하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돌파 캔들 매매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은봉이 나왔고 상승 반격형의 약간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오면서 주가는 위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나와줬죠.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충분히 상승 추세를 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이 타점이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죠. 타점 보시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도 보시게 되면 박스권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다. 박스권의 형태가 갖춰지고 있는 캔들이 다시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첫 번째 타점, 이 박스권이 첫 번째 타점이고 여기가 두 번째 타점이다. 두 번째 타점이고 여기서도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상승 삼각형 형태의 패턴 지난 시간에 추세선 하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돌파가 나오게 되면 충분히 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아침 방송에서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때 나오면서 큰 상승, 15,000원 넘어가는 큰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이러면서 세 번째 타점까지 잡아가면서 이 하나만 가지고도 타점을 여러 군데에서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동안 지난 시간 배워왔던 것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타점이, 세 가지의 타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었다. 이 자리 못 들어가서 첫 번째 자리에서 못 잡았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다. 큰, 좀 작은 흐름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타점이 나왔겠지만 조금 더 큰 흐름상에서는 여기서는 상승 삼각형 형태의 삼각수련 패턴이 나와주면서 돌파 때 이 세 번째 패턴, 단기간에 20%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LK 삼양이라는 차트예요. LK 삼양 차트, 이 자리에서 횡보가 나와주고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횡보가 나와주고 있었어요. 횡보가 나와주고 있는데, 횡보 이후에 돌파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때 우리가 고점에서 놓고 있을 때 이 자리를, 목표가 어떻게 보면 저항선이죠. 241, 장기 이동평균선의 저항선이기 때문에 이 자리 조심했어야 됐다. 만약에 돌파가 났을 때 이 자리를 손절가로 잡고 짧게, 짧은 손실로 우리가 손실을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후에 하락 추세를 겪으면서 여기서 돌파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단기간에 박스권 여기 보이시죠? 박스권이 나와주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 이 상태에 큰 상승 나와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말씀드렸던 게 5일선, 21선, 골든크로스가 나와주면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분에서도 타점을 잡을 수 있었고 돌파 캔들에 의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첫 번째 타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도 두 번째 타점이 존재합니다. 이 자리 보시게 되면 앞전에 이 자리, 박스권이었죠. 이 자리를 이탈을 했지만 박스권을 다시 회복해주면서 이 자리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돌파가 나왔는데 이 캔들이 바로 돌파 캔들이죠. 두 번째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실마리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이때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는 눌렸죠. 눌림 이후에 양봉이 하나, 상승장악형에 양봉이 하나 출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손절가를 잡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는 위치죠.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분할 매수를 통해서 이 자리 부근에서 1차 매수 들어가고 2차 매수를 들어가서 약간의 밑에 이 자리까지 손절가를 잡고 평당가를 이 부분에 맞춰주는 겁니다. 241선 부근에. 241선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241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강력한 지지저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주가가 241위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다. 이 자리를 이탈했을 경우에 강력한 저항으로 바뀌겠죠. 그렇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리를 손절가로 잡고 목표가로 잡고 이 자리를 우리가 평당가를 맞춰서 넘어갈 때 우리가 평당가를 맞춰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분할 매수의 방법을 하나 선택을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전략은 이 캔들이잖아요. 이 캔들에 대해서 중심값 부근. 대략 이 정도 되겠네요. 한 2천 원 부근 정도가 될 텐데 지금 이 자리를 저점을 지지를 받고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지금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 상승에 대한 패턴이잖아요. 그렇다라는 뜻은 우리는 여기까지만 박스권을 설정하고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 자리. 이 자리. 1900원 정도 되겠네요. 1900원을 손절가로 잡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자리가 지금 241선의 위에 있으니까 얘는 서서히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살살. 낮은 각도로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그럼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 서서히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라는 것은 이 자리를 우리가 손절가로 설정을 하고 애초에 손절가를 짧게 잡고 대응하는 거죠. 손절가를 짧은 손절, 손절가, 짧은 손절가를 잡고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보시게 되면 골든크로스 이동평균선 뭉쳐있는 자리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었던 얘기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첫 번째 타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금 두 번째 타점을 두 번째 타점을 이 박스권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 횡보하고 있는 박스권이 보이실 겁니다.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 캔들이 나왔어요. 이 캔들이 나왔는데 이 자리가 보시게 되면 5일선 역배열 상태이긴 하지만 정배열로 올라왔죠. 골든크로스 나왔어요. 골든크로스 나오고 나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는 이 자리를 강하게 넘어갔기 때문이죠. 강하게 넘어갔을 때 이 자리 박스권에서 돌파 매매. 첫 번째가 돌파 매매. 돌파. 여기가 첫 번째. 첫 번째 자리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타점을 잡을 수 있게 나와줬습니다. 돌파 캔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가상의 박스권으로 설정을 하고 이 자리에서 박스권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박스권 대응할 수 있는 위치가 이 자리였는데 정확하게는 여기가 두 번째 타점입니다. 여기가 두 번째 타점. 박스권 내에서 상승 패턴이 나왔죠. 이때 손절과 중심값까지만 보면 된다. 이때도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캔들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캔들에는 중심값, 시가, 고가, 적가, 종가 이 고가 다섯 가지에서 다섯 가지가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때 캔들의 꼬리는 짧았죠. 그렇기 때문에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지지선을 잡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중심값을 제가 드린 이유는 여기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는 이 중요한 가격 지지 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이죠. 이동평균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강력한 지지 저항의 역할을 한다라고 제가 이동평균선 설명드리면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두 번째 타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을 돌파할 때 세 번째 타점을 잡을 수 있었고 이후에도 네 번째, 여기 이 캔들 중심으로 박스권 나왔죠. 박스권 대응하면서 네 번째, 그리고 돌파 때 다섯, 여섯, 일곱 엄청나게 많은 타점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상승 추세가 나와주면서 상당히 고점일 수 있는 이런 급등 패턴이잖아요. 5일선을 타고 가는 급등 패턴 자리에서도 이 고점에서도 두렵지 않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손실을 볼 수 있는 이 손절가를 짧게 잡고 최대한 짧게 잡고 대응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 급등주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올라갔으면 이 바닥에서 잡았으면 좋았겠죠. 이 바닥에서 솔직히 잡을 수 있는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두렵죠. 어떻게 보면 이 바닥에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자리에서 상승을 만들어내는 반전의 캔들이 나와줌으로 인해서 상승 추세가 강하게 나왔다라는 얘기죠. 발산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돌파 캔들을 이용해서 타점을 잡을 수 있었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오일선 타고 가고 있네. 오일선 지지 라인 잡아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상승 추세에서도. 그리고 오일선이 깨졌죠. 21선. 21선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반등, 이동평균선만을 이용해서도 타점을 잡을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때 21선 잡았을 때 여기 손절가는 여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동평균선, 캔들, 추세를 통해서 타점을 잡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추세선도 보시게 되면 여기 오일선 타고 가는 추세 계속해서 맞닥뜨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도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건, 설명드린 건 세 가지밖에 없지만 이 안에서도 무수하게 많은 타점을 잡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서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다라고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게 되면 오늘 할 내용은 바로 보조지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볼린저 밴드의 특성 그리고 오늘 설명해 드릴 부분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 오늘 기법이 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오늘 기법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릴 텐데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 기법 세 가지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쉽지만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오늘 보조지표는 사실상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조지표 제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말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목표였는데 보조지표를 하다 보면 한없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보조지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피벗도 있고 RSI 그리고 OBV, PBI 그리고 일목균형표, 엠벨로프 그리고 많이 쓰시는 MACD 그리고 박스권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토케스틱 그 피벗도 있을 것이고요. 엄청나게 많은 보조지표들이 있는데 모든 보조지표들을 설명하기에는 참 기법도 다양하긴 하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시청자분들께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보조지표는 오늘 시간으로 마감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기술적 분석은 끝까지 유지를 할 겁니다.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보면 분석에 있어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기술적 분석은 끝까지 이어나가긴 하겠지만 보조지표는 아마 여기서 마감을 지어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오늘 보조지표와 관련된 부분 기법 확실하게 오늘 제치꽃 넘어가겠다라고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볼린저 밴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볼린저 밴드, 미국의 존 볼린저라는 사람이 1980년대에 개발한 기술적 분석 도구다라고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는 내용이고 이건 지금 증권사에서 돈을 내고 로열티를 지불하고 사용하고 있을 만큼 정말 신뢰성 있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가져왔거든요. 기본적인 부분에서는 20일 이동평균선 있죠? 20일 이동평균선. 이 20일 이동평균선 단순이에요. 단순해서 표준편차라는 게 있어요. 표준편차에 분포가 있는데, 정규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수학을 말씀드리자면 수학을 잘 못해요. 그래서 외웠어요. 사실은. 표준 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서 확률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1일 때, 1일 때가 60몇 퍼센트였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 승수가 2거든요. 2에 대한 승수에서 움직일 확률이 95%다. 여기서 상, 하방 이렇게 열려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서 분산대에 있는 이 주가들이 움직일 확률이 95%로 95%의 확률로 움직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더한 값이 상한선 그리고 밑에 뺀 값이 하한선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 있어요. 주가는 볼린저 밴드 내에서 95%의 확률. 이 95%의 확률로 변동성을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95%의 확률이 가장 중요하다. 95%에서 움직이고 나머지 5%는 변수라는 얘기죠. 그리고 주가가 횡보할 경우에는 밴드가 이렇게 올라가던 밴드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렇게 폭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어요. 이 구간이 바로 횡보 구간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박스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주가가 이제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이때는 밴드 위에서 상한선을 타고 노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놀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상한선을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게 대략 5%, 평균 5%의 확률이기 때문에 약간의 오차가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화재 차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화재 보시게 되면 차트 이렇게 쭉 우상향 추세가 연결이 되고 있죠. 이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주의 딱 봐야 될 부분이 상한선, 하한선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 자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벗어난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몇 번이 많지 않다. 대부분은 이 밴드 폭에서 상단, 하단을 타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밴드에 따라서 상단, 하단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서 내려온다. 여기서도 터치를 하고 내려왔죠. 하단선 지지받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올라오고 내려오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때 약간의 횡보를 거쳐지니까 밴드 폭이 이렇게 줄어들죠. 이렇게 줄어드는 구간이 이렇게 있어요. 조금씩 조금이나마 소폭이나마 이렇게 줄어들죠. 이 구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추세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보시게 되면 볼린저 밴드 상승 중일 때 볼린저 밴드의 밴드 폭이 넓어지면서 줄어들었다가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넓어졌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러다가 약간의 조정을 받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는 큰 흐름에서는 상승 추세고 단기적인 조정이다.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살짝 이렇게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차트에 대한 차트적으로 추세를 타고 추세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고 이동평균선 겹쳐있지, 이렇게. 이동평균선 겹쳐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또 다시 재차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판단해서 이제 잡아 들어갔던 종목인데 이 종목도 평당가 상당히 좋으면서 오늘 상승 마감하, 상승을, 약 소폭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면서 좋은 흐름 연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아침 방송, 오전 방송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방송 때 제가 잠깐 언급해서 매수 잡아 들어갔던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갤럭시아 머니트리도 볼린저 밴드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락 추세에서 내려왔을 때 반대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하락을 그리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쭉 내려오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좁아졌다가 올라왔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하면서 내려오고 있는 하방 추세를 만들어줬는데 이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니까 어떻게 나왔습니까? 강력한 상수세가 나왔죠. 그러면서 상단, 상한선을 타고 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후에 눌림목에서 보시게 되면 이동평균선 우리 이동평균선 또 보셔야 되잖아요.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있는 구간에서 충분히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위치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은 살짝 좀 내려오면서 오늘 아쉽게 살짝 내려왔지만 앞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공략을 앞으로 오늘 이 종목을 못 잡으셨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이동평균선, 지금 이날 기준으로 했을 때는 양봉이 하나 나왔죠. 양봉이 나왔고 이동평균선이 수렴에 있는 위치가 있어요. 이 자리가 강력한 지지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양봉이 짧죠. 짧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강력한 지지구간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하고 단기적으로 이렇게 우상향 추세도 나와주고 있죠. 여기서도 상향 추세가 올라가면서 상승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붙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뜻은 이 자리를 이 자리 짧게 보실 분들은 이 부근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아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 추세를 이탈하는 지점까지 기다렸다가 정고점인 이 자리까지 대략 만원 부근이거든요. 이 자리까지 노려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명문제약. 이것도 제가 공략 들어갔던 종목인데 볼린저 밴드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박스 치고 있을 때 밴드 폭이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이후에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 상한선은 넓어지면 넓어진 상한선 바깥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와주고 있는데 이후에 조정받으면서 삼각수렴의 패턴을 만들어주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 이 종목을 어떻게 공략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 지금 변동폭이 거의 끝나갔다. 어느 정도 수렴이 끝난 상태에서 이때 보시게 되면 또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뭉쳐있어요. 이동평균선 뭉쳐있는 거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된다. 제가 계속해서 수렴, 수렴, 수렴 수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뭉치는 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뭉쳤을 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만약에 수렴 구간을 밑으로 지지 구간인 강력한 지지 구간인 수렴 구간을 밑으로 이탈하게 되면 하방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충분히 수렴 구간에서 손절폭이 짧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의 손실을 보더라도 손실이 짧다. 하지만 위에까지 목표가는 크게 열려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보는 명문제약에 대한 관점은 여기서 수렴 나오고 양봉이 나왔을 때 돌파하는 자리 이 자리까지 지켜보고 1차 목표가 이 자리 대략 한 2650원 정도 되겠네요. 2650원 이 자리 1차 목표가로 설정하고 2850원 여기를 2차 목표가로 1차, 2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대응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죠. 타점을 놓쳤다고 해서 타점을 안 주는 거 아닙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줍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심리적이나 고점인데 아니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반등 나왔다고 또 떨어질 것 같은데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타점을 잡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타점은 어디에서나 열려 있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사람마다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점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 중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찾아서 만들어가는 타점을 직접 타점을 찾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 충분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볼린저 밴드를 통한 실전 매매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볼린저 밴드 하단을 돌파하는 매매 기법이 첫 번째인데요. 전제 조건이 딱 정해져 있어요. 차트가 박스권이어야 돼요. 차트가 박스권. 우리 박스권 들어보셨죠? 제가 이제 횡보 구간이라고 하는 이 박스권. 고점과 저점. 고점과 저점. 이렇게 해서 연결되는 두 가지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는 박스권이었을 때 이 매매 기법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공략할 때는 하단의 지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박스권 하단. 박스 하단의 지지를 받고 밴드 하단을 돌파를 해야 돼요. 제가 볼린저 밴드 설명하면서 밴드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겠죠. 밴드가. 이때 이 자리가 박스권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가 움직이는. 밴드를 통한 이 박스권. 이 자리가 박스권일 때 이 하단선 지지를 받았을 때 받고 돌파가 나왔을 때 이 양봉이 세워지면서 돌파가 나왔을 때 공략이 가능한 매매 기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한번 차트 예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차트입니다. 한국전력 차트인데 한국전력 보시게 되면 제가 박스권 그려놨죠? 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하단선이죠. 이 하단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자리는 솔직히 들어갈 수 없을 거예요. 은봉, 장대 은봉 나오면서 낙폭이 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이 바닷권에서 지지를 받고 단기간에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이때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터치를 했죠. 터치를 했을 때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이때 목표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만 목표가는 목표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횡보 구간이잖아요. 돌파 나오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밴드 상단을 1차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하단을 터치를 직접적으로 터치를 하진 않았지만 밴드 하단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밴드 하단을 손절가로 잡으면 되겠죠. 이탈할 때 이탈할 때 손절가를 잡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단 폭까지 얼마 되지 않아요. 손절 폭이 그만큼 짧다는 얘기예요. 눌림목 박스에 대한 저점 박스 저점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 볼린저 밴드를 활용을 해서 볼린저 밴드의 성질 특징을 활용을 해서 우리는 횡보 구간 이 박스권에서 박스 하단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잡지 않고서라도 여기서 또 상승 장악효인 양목 나왔죠. 여기서도 잡아 들어갈 수 있어요. 잡아 들어갔는데 밴드 상단 혹은 여기 박스권 상단 이 자리까지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때 이제 글로벌 증시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낙폭이 과대하게 나왔습니다. 이때 박스권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이 자리는 못 들어가죠. 여기서 나왔을 때는 이탈을 했지만 못 들어갔는데 여기서 저점 두 개가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단이 일정하죠. 그리고 하단이 두 군데가 지지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돌파 때 잡아 들어갈 수 있다. 이 가격대에서 잡아 들어갈 수 있고 손절가는 여기 십가 혹은 이 은봉에 대한 종가 이 은봉의 종가 혹은 두 가지의 손절가로 개인의 기호에 맞게 우리가 어? 나 손절 잡기 싫어. 손절 길게 잡기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짧게 잡으셔도 돼요. 박스권 하단 이탈일 때 매도잖아요. 하지만 이 장대 은봉 매도세를 받아주는 양봉이 나왔다는 얘기는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라는 뜻은 어? 이 매도세 내려갈 때 이 은봉 종가에 매도해도 되지 않을까? 여기를 난 손절 구간으로 잡을 거야. 라고 하셔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자리 충분히 메리트 있는 자리였다라고 보면서 당일날 상승 나와주고 이후에 여기서도 또 타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게 아니지만 이 자리 돌파 나왔잖아요. 돌파 나오고 장대 양봉 세워지고 박스를 치고 있잖아요. 여기서도 박스를 치고 있죠. 이때 박스권 돌파에서 나오는 N자 파동 이 자리에서 돌파 영역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 영역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큰 수익 단기간에 큰 수익이 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또 타점이 하나 또 있어요. 타점이 하나 또 있어요. 박스권이잖아요. 박스권 돌파 매매 박스 돌파 박스 돌파 박스권 돌파 매매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들어가서 단기간에 짧게 남아 수익 한 5에서 10% 정도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도 당일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당일날 당일매수에서 당일날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에요. 벌써 지금 제가 타점 잡아 드린 게 박스권에서 하나 둘 여기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이 차트에서 벌써 타점이 다섯 군데에 타점이 발생했다라는 얘기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다음은 서의건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의건설 딱 정말 대놓고 큰 흐름상에서 박스권이 나와주고 있어요. 박스권 정말 크게 나와주고 있죠. 여기 저점 이 자리는 못 들어갔어요. 최초 저점이죠. 최초 근데 박스권이라는 거는 두 번째 두 번째부터 고점이 연결되었을 때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고점은 여기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터치를 해줬어요. 근데 저점은 두 번이었죠. 이 자리 이 자리가 캔들 세 개가 겹치면서 박스권이 형성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자리에서 저점을 돌팔했죠. 이 캔들이 이 캔들에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이 캔들에서 매수했을 때 이 정도 박스권 상단 혹은 볼링저밴드 상단 이 자리에서 짧은 수익 짧게나마 만족할 수 있을 만한 수익이 나왔을 거예요. 한 10% 정도 나왔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대략 약 10% 정도의 수익을 우리가 단기간에 챙길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추세를 탔을 때 이 앞전에 상단인 상단까지 대략 한 2-30% 20%가 넘는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를 했을 때 큰 수익까지 낼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자리에서도 횡보죠. 짧은 구간에서 횡보 횡보 나오면서 볼링저밴드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이런 식으로 내려왔을 때도 이 자리까지는 하방 추세가 단기적으로 하방 추세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들어가긴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최근에도 볼링저밴드 하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죠. 이때 낙폭과대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때 글로벌 증시 경기 글로벌 경기가 침체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폭락을 했던 날이죠. 과대 낙폭 이후에 이 회복하는 자리에서도 볼링저밴드 하단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수익 날 수 있었죠. 우리는 목표가 이 자리까지만 볼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목표가 여기가 1차 그리고 돌파했을 때 나는 욕심 조금 더 부리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수익이잖아요. 수익 났을 때 우리가 조마조마하게 기다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났다라고 했을 때 좀 안전하게 좀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수익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끌고 나가면서 수익을 낼 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보시게 되면 이 상단 여기를 익절가로 설정을 해야겠죠. 어? 나 여기 깨지면 그냥 익절할 거야. 내가 지금 현재 주가는 여기인데 내가 수익을 조금 반납하더라도 나는 조금 욕심을 부리고 싶어 라고 이런 관점에서 홀딩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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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 중일 때 홀딩을 진행했다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 아 이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수익이 났을 때는 익절 라인도 충분하게 설정을 하고 우리가 시장에 대응해야 된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보유한 종목에 정말 사랑에 빠지지 않고 냉정하게 봐야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손절도 냉정하게 해야겠지만 수익도 익절도 냉정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의 계좌를 수익을 보면서 계좌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 매매인데요.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최소 하락 추세의 돌파 하락 최소예요. 최소 최소 하락 추세를 돌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 시간 추세를 말씀드리면서 이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가 돌파를 했을 때 어떤 추세가 만들어진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그렇죠? 하락 추세를 만들다가 이 하락 추세를 돌파가 나왔을 때 최소한 박스권 혹은 V자 두 가지의 경우가 열려있다.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이때 최소 하락 추세가 돌파를 한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공략할 때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돌파 매매를 들어가는 거예요. 돌파 매매를 들어가는데 이 돌파한 캔들을 기준으로 가상의 박스권을 설정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밴드가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하락 추세가 돌파하고 최소한 행복 구간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때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이 있어요. 밴드 상단을 돌파하는 캔들 어떻게 보면 95%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5%의 확률로 뚫고 나온 애들이에요. 이 자리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캔들을 보고 이 자리를 가상의 박스권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점은 손절이 되겠죠. 손절 여기는 목표 목표가 혹은 익절가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차트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LX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보시게 되면 하락 추세가 나왔죠. 하락 추세 이후에 끝났어요. 하락 추세가 끝났어요. 그런데 볼린저 밴드 상단이 돌파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 이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바로 들어간다? 아니죠. 절대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바로 들어가서 하루 이틀 조정받고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볼린저 밴드는 95%의 확률로 밴드 내에서 움직인다. 95%다. 95%다. 그렇다라는 뜻은 이 밴드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또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수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자리를 박스권으로 가상의 박스권으로 설정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아 돌파가 나왔고 강력한 양봉이 나왔으니 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겠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때 보시게 될 때 바로 상승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는 우리가 돌파에서 손절가를 이 상단을 잡고 이 지점 대략 약간 살짝 올라온 부분을 우리가 타점으로 잡대 손절가는 이 상단 박스권 가상의 박스권 상단을 손절가로 잡고 짧게 잡고 대응을 해야 우리가 안전하게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박스권이 나왔을 때 무작정 박스권 내에서 매수가 가능하겠지만 손절가는 여기는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렸었죠. 캔들의 패턴들이 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나와줄 때 이런 패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요. 지루하게 움직여요. 그러다가 은봉이 계속해서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타고 있는데 은봉을 잡아먹는 양봉이 이렇게 하나 나올 때가 있어요. 양봉이 이때 이게 또 박스권 안에 돌파 캔들이죠. 그럼 이때는 손절가 여기 자꾸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시게 되면 이 박스권 박스권이 있죠. 이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가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패턴이 나와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단기적으로 추세선을 그어보시면 삼각수렴 상승 삼각수렴 형태 나왔거나 이 안에서 내려왔어요. 올라왔다 내려왔죠. 이 자리에서 저점을 한번 찍고 바다가 찍고 역해된 숄더 패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역해된 숄더 패턴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상승 패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상승 패턴이 나왔을 때 기술적인 분석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볼린저 밴드의 중심값을 지지하는 볼린저 밴드 중심값의 지지를 활용한 매매 기법인데요. 전제 조건이 또 있습니다. 21선을 타고 가야 돼요. 21선 21선 21선을 타고 가는 상승 추세가 돼요. 조건이 두 개가 있죠. 이때 어떻게 보면 21선 매매 기법 하고 비슷해요. 볼린저 밴드 중심값이 단순 21선 평균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밴드 중심값은 밴드 중심은 21 단순 이동 평균이다. 21 21선이다. 단순 21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심값을 쓰지 않는 이유가 21선 중심값이기 때문에 중심값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수 2평을 사용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여기서 21선 매매 기법 쭉 올라오다가 21선 눌림목이에요. 21선 눌림목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봐야 하는 사항이 있어서 오늘 이 매매 기법까지 가져왔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빨리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브릿지 바이오테라피틱스 종목 참 깁니다. 보시게 되면 종목이 21선을 이렇게 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21선 21선 이렇게 타고 움직이죠. 여기서 살짝 이탈은 하긴 했어요. 여기서 이탈은 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21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볼린저 밴드는 95%의 확률로 밴드 안에서 움직인다. 이 특성을 이용을 해야겠죠. 볼린저 밴드 21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첫 번째 움직이 있죠. 그리고 나서 밴드 상단을 터치를 하고 내려왔죠. 이때 21선 부근 이 자리 중심값 저는 이제 지수위평을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위에 잡혀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근에서 살짝 올라올 거거든요. 조금 느리게 그렇기 때문에 21선 부근에서 한번 잡아 들어가고 이때도 매도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매매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 종가로 마감 지었는데 갭상선 떴어. 오케이 땡큐 하고 우리가 수익을 끌고 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이탈이 나왔잖아요. 이탈 나올 때 올라갔다 이탈 나올 때 충분히 매도하는 관점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또 기간이 나왔어요. 기간이 나왔는데 21선을 타고 움직이잖아요. 21선을 깨고 내려갔네요. 돌파가 나왔어요. 21선 21선 돌파가 나왔죠. 밴드 상단 터치 이후에 그럼 21선 이 자리까지 어? 여기가 눌림목이구나 라고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수익이 나와줬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갔어요. 여기서 수익이 났겠죠. 수익이 나고 이 자리에서 매도가 나갔겠죠. 그리고 이후에 21선 부근을 찾게 되면 여기죠. 조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을 것이다. 이 정도에서 나와 있을 것이다. 물론 터치를 안 했지만 241선하고 21선하고 어느 정도 뭉쳐있어요. 이때는 또 이동평균선을 활용을 해야겠죠. 21 이동평균선과 240 이동평균선이 뭉쳐있네. 강력한 지지구간이다. 그럼 나는 여기 21선 이탈하면 손전할 거야. 라면서 세 번째 타점까지 잡아들어가면서 밴드 상단 터치. 이때 매도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볼륨저밴드를 활용하는 매매기법 세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한현증권 차트도 있네요. 한현증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가 올라왔죠. 21선 행보구간에서 이 자리에서 잡아서 이렇게 해서 큰 수익 냈다가 돌파 나오면서 물렸죠. 21선 이 자리 충분히 매수 들어갈 수 있었고 상단 매도 그 다음에 여기서 하단 내려왔을 때 여기서 한번 잡았다가 약수익 그리고 손절가는 여기 이런 식으로 충분히 잡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볼륨저밴드와 21선 볼륨저밴드 중심선이죠. 21선과 볼륨저밴드 상단 하단 선을 이용해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다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지면서 좀 길어졌는데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설명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어요. 빠르게 넘어가다 보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자료 또 시청자분들 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파란 녹색 밴드에 자료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벤트를 이벤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볼륨저밴드잖아요. 오늘 했던 내용이 볼륨저밴드다 보니까 볼륨저밴드 활용한 검색기도 제가 이벤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내용 어땠는지 모르셨겠지 오늘 오늘 내용 참 어려웠다. 개인적으로도 좀 이해시켜 드리기가 좀 시간 관계상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기본적 분석도 앞으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 분석도 신경을 써야 될 것 지금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차트와 관련된 이 고조지표들은 아마 오늘 오늘 이 시간으로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더 증권시장 이 주식시장을 그리고 자산시장을 바라보며 있어서 어떠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것들을 더 봐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와서 준비할 예정이거든요. 그 때문에 좀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면서 오늘이 이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말하다의 이민정보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정보는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